최타 4가 되겠습니다. 차마 및 도면 전차의 통행 방법 등 요점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마의 통행 방법 차도 통행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도로 이외의 곳을 트립할 때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냐도록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이외의 곳은 어딘가 주유소라든가 차고, 주차장 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통행의 원칙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좌측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을 때 이런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 가파른 피탈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도로 및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서는 안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통행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안이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이 되겠습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행이 무엇인지 일시정지가 무엇인지 전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보도 통행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번 어린이, 노인, 그 밖의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로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그 다음에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나란히, 즉 병진 통행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과 안전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기량 150cc 이하 그 다음에 전격출력 11kW 이하 운동기를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테크는 2조 1호에 이에 따르는 자전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운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격출력 11kW 이하 그 다음에 차체 총중량이 30kg 미만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이륜 자동차 안전기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속도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25km 미만 미만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전격출력은 350W 이하 그 다음에 최대 무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총 무게는 30kg 미만 미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럴리 전기자전거형 전지 전격출력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름평행차의 경우 승차종원은 한 명입니다. 1, 2, 3, 4 나오면 1명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토요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비를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종원을 초과하여 동승전을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에 있어서 13세 미만인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고속도로 자동차 정용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등 허용된 곳에서만 주행해야 됩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행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행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고 가거나 보행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저원의 취약함으로 가급적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타와 같은 실내 주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 기능이 종기절압이 돼서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히터 작동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터리 잔량과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주행 중 방전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행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리해서 안전하게 행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 노인,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 보호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전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를 따라갈 때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주변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열 세 번째, 야간에 자전거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야간지 반사, 조끼 등을 착용하고 주행해야 한다. 차로의 통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로에 따라 통행할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맞춰서 통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 이상의 차로 두 개 이상의 차로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외웨도로입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경승용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되겠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즉 보도에 가까운 쪽이죠.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 다음에 고속도로 보시겠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가 있고 3차로 4차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는 어떤 차가 가는 거 보겠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1차로 통행입니다. 다만 차량 통행력이 증가되고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차가 많이 차가 몰려서 부득이 1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로는 어떤 모든 자동차든 다 통행할 수가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보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다만 차량 토행량 증가로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토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로 토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하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법 제2조 제10화로 남욱에 따른 건설 기획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피에서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왼쪽 차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차로의 통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차로의 통행 금지 전용 차로로 통행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 차로로 통행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전용차로 통행차에 통해 장애를 주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이와해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선 공사 그 밖의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보겠습니다. 전용차로 일반 도로를 보시겠습니다. 36인승 이상이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을 시내 시외농구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노면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16인승 이상 통학 통군용 승합자동차 다음에 국제행사 참가에 있는 수성의 승합자동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성용 승합자동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하는다 이거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 자전거 전용차로 경우는 자전거 등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로 변경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하라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로 변경되어가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행할 시기에 좌우 회전시 교차로 가장자리 이르기 전 30m 이상 지점부터 신호한다 30m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m, 30m, 10m, 100m는 30m가 정답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지점부터 신호 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100m, 정지, 후진, 서행 시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부터 신호한다 차가 정지하거나 후진하거나 서행하거나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차의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 때는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신호한다 그 다음 신호를 한 행위가 끝났을 때는 신속하게 신호를 끄어야 합니다 신호방법, 신호된 방법입니다 좌우 회전 행단 유턴 진로 변경 시에는 방향 제시기를 점등하거나 조작합니다 정지할 때는 제동 등을 켜야 되고 후진할 때는 후진 등을 켜야 하고 서행할 때는 제동 등을 깜빡여야 됩니다 차를 정지시킬 때 브레이키를 밟으면 자동적으로 제동 등이 점등되고 후진할 때는 기어를 후진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후진 등이 점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호, 팔로 하는 겁니다 좌우 회전 시, 수신호 좌회전 시, 왼쪽 팔입니다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팔을 수평으로 올려서 차체 밖으로 내미는 겁니다 내미는 것 우회전 시, 왼쪽 팔을 차체 왼쪽으로 내어서 팔꿈치를 수직으로 올리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지시 신호 정지시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편다 이게 정지시 신호입니다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진시의 신호 후진하고자 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서 40 밑으로 펴가지고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해서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시키고자 할 때는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왼쪽 팔을 차체 밖으로 수평으로 퍼서 수평입니다 45도가 아니고 수평으로 퍼서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빨리 가라고 신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 변경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의료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제한현상에서의 진로 변경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의 파순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단, 유턴, 후진 금지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행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로 양보의 의무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도로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좁은 도로에서 긴급차 이외에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다매 자동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양보할 차는 어딘가 볼 수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가 양보한다 내려오는 차보다 올라가는 차가 양보한다 비탈진 좁은 도로 이외에서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를 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등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서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 맞은편에서 오는 교통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려야 되고 앞차의 속도나 진로 변경,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서 방향 지식 등화 또는 경험기 사용하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해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이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식이 어느 경우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가 그 말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세 번째 앞차가 다른 사유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유는 법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서행하거나 일치정지한 경우 경찰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서행하는 경우에는 절대 앞지르기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앞지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에 구부리진 곳 피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피탈길의 내리막 시도 경찰 경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장소 곳, 여기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끼어들기 보통 세치기라고 그러죠 끼어들기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에 따른 명령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긴급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정의 긴급자동차는 다음에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차량 그 밖의 다음에 대통령용으로 정한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럼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로 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입니다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지수유지나 부대 등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수사기관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다음에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년업 또는 소년불심사원, 보호관찰소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의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음은 사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정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아까 대통령용으로 하는 게 다 좀 다르죠 잘 보시겠습니다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음, 민방연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부 다 긴급자동차로 보게 됩니다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해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은 긴급자동차로 간주해 줍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다만 속도위반 자동차 등을 탄속하는 긴급자동차와 경호 업무 수행의 공부로 사용 자동차는 그러하지 않느냐다 한 점입니다 작은 가본을 보게 되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다음에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다음의 경호를 제외하고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이 된다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 구구 활동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이런 순찰하는 경우는 사이렌을 작동을 하거나 경광등을 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차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탄속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 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급자동 등광색, 여러분 보셨죠? 길가에 도로 중앙에서 다니다 보면 소방차, 범죄수사자동차, 교통단속 자동차는 적색, 청색입니다 구급차는 녹색입니다 그 다음, 시도경찰청장에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는 황색입니다 그 다음, 긴급자동차의 우선과 특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지하이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됩니다 다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용하지 않냐 한다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주리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특례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려 출동할 때는 긴급자동차에 해당이 되나 화재를 끝내고 소방서로 돌아갈 때는 긴급용보가 끝났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피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차와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